이번에는 여기 건 처음 써봤는데 아 이거 통젤이었구나 꽃이 들어간 글리터가 들어있었는데 플리시인 줄 알았는데 통젤이었어 이게 3개 있고 이거 패키지 디자인이 힘들었겠는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각도 제기 어려웠겠는데 이게 무슨 알러지 프리 제품이라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쌌던 것 같은데 컬러는 비슷하게 나와서 그냥 되게 진비 같다 진비병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이거는 글리터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4개만 컬러 약간 특이형 구성 그래서 이게 생화 생화 글리터, 그란 글리터, 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차트판 어머 내가 좋아하는 포장이다 차트판 너무 귀여워 아 근데 팥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엽서처럼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워두면 되겠다 이렇게? 자꾸 벌어지긴 하겠지만 로코코 판타지 비건 제품 아 근데 이거는 아이즈미에도 있던데 어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 트윈클 판타지 43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샵에서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애고 얘는 레이스 판타지 여기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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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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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亮.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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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 날이어서 이제 여기를 세팅을 조금 해볼 겁니다. 안녕.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만 해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만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저는 이제 친구를... 오늘 수업에서 만나요. 오늘 수업에 쓸 새 파일도 준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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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